우리가 이전 시간에 부모 컨스트럭트 펑션을 콜 할 때 현재 우리의 컨스트럭트 펑션을 통해서 만든 디스 객체를 전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 우리의 부모 컨스트럭트 펑션과 우리의 자식 컨스트럭트 펑션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부모를 호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뭐가 안되냐면 김이라는 객체에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할 때 이 person 플러스는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누가 갖고 있다? person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그림을 한번 따져봐요 현재 우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부모 컨스트럭트 펑션인 person이 있고요 그 person은 프로토타입 오브젝트를 이렇게 갖고 있고 서로가 상호 참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주인공 person 플러스라고 하는 그 컨스트럭트 펑션을 또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프로토타입 객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person 플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김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객체를 생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객체의 __proto 라고 하는 property가 자신을 생성한 생성자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를 역시나 가리키게 돼요 아셨죠? 이 상태에서 김.average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제가 처음에 뭐가 될까요? 김이라는 객체에 average라는 property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프로토를 따라서 person 플러스의 프로토타입 객체에 average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실행이 될 거예요 이번에 김.sum을 하게 되면 역시나 김이라고 하는 객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굴 따라가요? __proto__를 따라가죠 그런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는 김이라고 하는 객체에는 sum이라는 메소드가 없어요 하고 딱 에러를 뿜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꿈꾸는 것도 뭘까요? 우리는 이 person 플러스에서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을 수 없을 때 person이라는 construct function의 프로토타입 객체에 있는 이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__proto__가 누굴 가르치게 하면 될까요? 얘를 가르치게 하면 되죠 헷갈릴 수 있는데 construct function은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 객체도 객체기 때문에 __proto__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지만 얘도 __proto__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__proto__는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항상 object라고 하는 객체의 프로토타입 객체를 가르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얘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__proto__가 person의 프로토타입 오브젝트를 가르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sum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아서 걔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코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드는 아주 쉬워요 person 플러스라고 하는 저 construct function의 프로토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도 객체이기 때문에 __proto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누구로 한다? person의 프로토로 한다 해볼까요? 노드에게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이 안되네요 왜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요 오타가 있네요 서드 다시 잘 되죠?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__proto는 이게 또 표준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표준이긴 한데 그래서 많은 튜토리얼을 보시면 이거 대신에 어떤 걸 쓰냐면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object create 에게 person.prototype을 줍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명령이냐면 얘는 얘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person.prototype이라는 객체를 __proto____로 하는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객체를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면 그 새로운 객체는 __proto가 person을 가리키기 때문에 잘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하자가 있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그런데 지금 그 의미를 설명드리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제가 음... 음... 콘솔 로그에서 김에 이렇게 하면은 뭐 하려고 했죠? 컨스트럭터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요 construct function이 그 얘기는 뭐예요? 김이 person의 construct function이다 김의 construct function이 person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김의 construct function은 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이런 코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얘가 어떤 의미고 왜 이걸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바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얘가 뭔지 constructor가 뭔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바꾸는지 왜 바꾸는지 그런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